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3년 동안 한림예고에서 재미있고 알차게 학교 생활을 보낸 것 같고 이제는 제가 성인이 되어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고 교복을 벗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성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또 한림예고에서 있었던 추억들은 못 잊을 것 같습니다. 즐거웠습니다. 올해 활동 계획 있으면 말씀해주세요. 지금은 제가 EBS 본의하니로 17대 본의로 활동하고 있는데 본의하니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또 차차 또 팬분들 앞에 또 멋진 무대로 돌아오려고 준비 중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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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